북한의 인권결의안이 다음 달 중순쯤에는 유엔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인도적인 범죄 행위에 관련된 책임자들은 국제형사재판 수요에 회부한다는 내용도 수정없이 포함됐습니다. 이혼영 기자입니다. 북한에 대한 인권결의안이 다음 달 중순쯤 유엔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일 유엔 제3위원회를 이미 통과한 북한 인권결의안은 현재 유엔 본회의 상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내용은 특별한 수정 없이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제재하는 조항도 당초 안대로 유지됐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유엔이 채택한 북한 인권결의안보다 더욱 강화된 이번 인권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책임 규명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3위원회는 찬선 112표 반대 19표인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켰습니다. SBS 이원정입니다.